정말 한순간도 후회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진 돈은 1억분. 원룸 전세를 벗어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배아파 낳은 자식보다 본인이 더 소중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맨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저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이제 보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며 4년 내내 휴식 없이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졸업 후 이제는 숨 좀 트이려나 했더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집에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디도 안 돌아보고 밤낮어시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공장 알바, 막노동 20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데이트하는 친구들과 달리 식비, 월세, 대출빚 나갈 것부터 계산하는 제 모습이 구차했습니다.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월 15만원짜리 지하 고시원 생활. 그러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지? 엄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한탄 저래서 한탄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집 나간 아버지가 집안의 돈을 다 날리며 빚을 만들었고 아빠 얼굴 몇 번 못 본 아들이 이 악물고 빚을 갚으며 디스크가 생겼더라도 할머니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걱정시키지 말자. 내가 좀 더 참자. 그저 빨리 성공해야겠다. 그게 효도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에 막연하게 잘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을 검색했어요. 그러나 지금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집이라는 목표가 생기는 순간 각성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월급의 80%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도 들어가 보고 집도 보면서 엑셀에 그동안 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인생은 돋고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했어요. 그게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주변에 물어볼 어른이 없을 때였어요.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 말리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뿐인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비시는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이 제가 잘 자리 잡는 거라고 하세요. 나는 잘 살 수 있으니까 할머니 잘 될 걱정만 하고 사세요. 러셀리를 떨지만 80이 넘으신 할머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얼른 온전한 집을 구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0대 싱글남 싱글이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일단 첫 번째 모은 돈이 1억 여기에 대출 3억을 얹어서 살 수 있는 집들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해서 인프라 환경을 가장 우선시 하는데요. 제가 가치 있는 물건을 잘 찾은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울 준상급지 10평대 아파트,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20평대 아파트. 이 둘 중에 황금성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세 번째요. 아직도 부동산으로 개천해서 욕날 수 있을까요? 지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 살다 보니 남들과 시작부터 너무 다르구나 느낍니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해도 너무 두려워요.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총 세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부동산으로 6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코인, 청약 그리고 현금까지 다 합치면 1억 300만 원 정도 순자산 있으신 거고요. 월 소득은 250만 원 정도. 월 지출이 다 쓴 거예요. 월 지출. 54만 원. 월 지출 54만 원이에요. 그것도 주거비가 35만 원이면 실제로는 한 20만 원밖에 안 쓰는 거야? 식비 다 포함해서 식비 다 친구 모인 만 원 다 합해서 20만 원밖에 안 써요? 거의 2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80% 넘죠? 어마어마하네요. 식비 한 달에 10만 원 나오면 진짜 뭘 먹고 사는 거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저축률이 높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3억 정도는 내가 월 원리금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한 4억 대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살펴보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뚜기 님. 제 사연을 보다 보니까 식비 10만 원이 제가 쓰면서도 말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쓰긴 썼는데 10만 원보다는 더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먹어야 돼. 회사에서 좀 밥 줘요? 도시락을 싸우고 다니는 게 벌어지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도시락까지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대단하다. 친구들 모인 만 원은 뭐야? 고3 수능 끝나고 장난식으로 만 원씩 모아서 1년에 한 번 만 원씩 거둔 돈으로 술 먹거나 밥 먹거나 하자 해가지고 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 외에는 다른 모임이라든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술 한잔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는 편이네요? 없앴습니다. 다 없앤 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렇게 없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겉으로만 놀 때 좋았던 사람들과 진짜 제가 힘들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겪어내죠. 그거를 벌써 깨달으셨다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본격적으로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나이님 바꿔드릴게요. 본인이 예산을 4억 정도로 생각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출을 3억 정도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월급 이쪽을 보다 보니까 저축 금액 대비 한 단절 정도는 주담대로 해도 부담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전에도 전세대출 빌렸던 걸 갖고 하다 보니까 0.65%가 감면이 좀 돼서 3.5%의 주담대가 만 34세, 50년 원리금 상환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3억까지가 딱 걸치는구나. 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어떤 분들은 아니, 돈 1억에 대출 3억이면 대출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영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인 스스로가 3억 정도의 대출은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죠? 네, 그리고 아직 연봉 협상도 다음 주에 있어서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어디 어디 집을 어떻게 찾아본 거예요? 연하인님께서 한번 영상에서 25개구를 다 돌아다니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돈이 제한적이니까 한 10개는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을 다니다가 막상 임장을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그죠, 다르죠. 가격이 비슷한데 다르죠. 네, 제 직장과 가까운 곳, 아니면 강도 점점 멀어질수록 집 구조는 갖춰지는데 제가 살고 싶은 좀 가까운 쪽은 너무 안 좋아요, 집이. 작아. 맞아요. 그나마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동대문구에 있는 20년도 정도 됐고 4억 원절에 17평 정도 되는 토형 아파트였고 그거는 저 혼자 1인 가구 평생 살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편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 다 구성돼 있고 재개발하고 있고 너무 좋았는데 집을 나중에 다시 팔 때도 1인 가구를 위한 집이 아니라 3인, 4인 가구를 위한 집을 다시 팔 때 더 황금성이 좋을 것 같아서 경기도 쪽을 찾아보다가 광명에서 대단지 기준, 20평대 최대한 몇 근처, 제 욕심이긴 하지만 혹시나 다음 사이클의 재건축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선택지를 줄이긴 했는데 기준이 안 서는 겁니다. 아 오케이. 우리 채널 보고 공부한 거예요? 네. 퇴근하고 맨날 두세 시간씩 가긴 했어요. 잘했는데? 잘했어. 잘 찾았어. 본인의 경험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잘했다고. 이 사연자분이 나한테 제시한 두 가지 중에 나는 철산을 살 것 같아요. 광명에 있는 걸. 그리고 그 이유도 본인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주변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꽤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광명이 경기도 외곽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서울이 낫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광명이나 이런 데는 서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전화번호도 공이 쓰잖아. 광명께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그걸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본인의 경험 안에서인 거예요. 내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 하나 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라면은 강서구도 볼 것 같아요. 나한테 보는 엑셀 자료 보니까 강서구도 있던데? 네.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 단지 바로 옆에 단지. 거긴 세대수가 작아서 안 받나 봐. 네. 맞아요. 제가 일단 세대수 적은 거는 그 세대수가 많이 적진 않거든요. 거기도. 그리고 어차피 바로 옆에 큰 세대수 단지가 있어서 그냥 아파트 촌이잖아. 그냥 거기가.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오뚜기 님은 좋은 동네, 좋아지는 동네가 좋은가 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맞는 거야.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오뚜기 님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집을 집으로. 집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야. 난 근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 집은 집인 거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결정을 했는데 내가 말한 이 강서구에 있는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이거 조금 더 비싸죠. 한 2, 3천 더 비싸. 4억 초반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신축. 아 오케이. 배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직장이에요. 이 주변에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이 주변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그게 가격을 결정하거든. 거주도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채로 부동산을 바라본다고 하면. 근데 강서구는 광명이나 동대문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10년 전부터 강서구를 봤잖아요. 임자연하고. 기간 동안에 변화가 다 보이거든. 얼마 전에 마곡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 사람이 너무 많다. 거길 가본 것 같으니까. 거기 갔을 때 환경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거기가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사람이 밀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경험하지 못한 영역인 거예요.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유난히 전세가 없어요. 강서구에 지금. 다른 데서 서울에 전세가 다 많지 않지. 근데 왜 유난히 전세가 없냐면 지금도 계속 회사들이 입주를 하고 직원들이 글로 옮겨야 돼요. 그 사람들 그 주변에서 집을 찾는 거야. 자꾸. 전세집을.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시장 사이클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그 와중에도 지역별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은 변화지. 환경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강서구를 띄우는 사람같이 돼버렸는데 그게 사실이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을 봐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면 의미가 없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고려해볼 수 있는 가격이니까. 본인이. 지금은 평촌 이런 데랑 3, 4천밖에 차이가 안 나. 과연 다음 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동대문이나 광명이나 노원이나 이런 데 있는 아파트랑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랑 과연 어떨까? 가격의 격차가 지금과 비슷할까?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겠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고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약점도 있죠. 임대 아파트가 많다거나 이런 약점도 있지만 결국에 직장 때문에 그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아직은 다른 지역 대비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뚜기님이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 나 이런 집 샀다? 나 이런 동네에 살 거다? 하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집 보여드리고 싶으면 광명을 봐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결혼하거나 할 때 그 집을 헐어서 집을 합쳐서 더 큰 집을 가거나 해야 될 때는 나는 그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다못해 임대를 놓기에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라인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거기가 되게 크게 여러 개가 묶여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아 내가 이따 끝나고 단지를 보내줄게. 단지는 보내줄 거예요. 단지는 당연히 보내주지. 내가 설마 이렇게 해놓고 자 알아서 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네이버 공영상 켜놓고 보고 있었지. 아 내가 이따가 단지는 알려줄게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번에 내가 강의하는 거 듣는다면서요. 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나랑 이 정도 통화하고 이 정도 본인 스스로 공부한 상태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 진짜 어지간한 전문가들 뺨싸닥이 후렴하길 정도가 될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너나 이님이 그때 그래서 이 아파트 나한테 얘기한 거구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다음번에 내 집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본인 머릿속으로 다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던데 볼까요? 서울의 상급지는 아니고 제일 안 좋은 지역을 면한 정도지. 거기에 있는 10평대랑 경기도 20평대랑 당연히 서울 10평대가 나은 거예요. 물론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서울의 10평대가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임장 다녀보면 여기는 집에 들어가 있을 때만 좋겠다는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집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한남동 이런 데에 1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거든요. 10평대. 한남동이 되게 좋은 데잖아. 8억이면 서울에서 20평대 방세계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인데 근데도 그거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 그 한남동의 바이브가 좋은 거야. 특히 싱글인 분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수요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면적은 좀 작더라도 그런 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부동산으로 욕날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 왜 한 거예요? 요즘은 블룸이나 유튜브 이런 배울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경쟁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표현은 힘들지 않을까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에도 일 잘하고 인정받는 선배가 있고 또 저기서 똥차 취급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 결국엔 비슷한 사람이야.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마인드와 실행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차곡차곡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본인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부동산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 돼야 돼요. 100이. 그리고 정보가 엄청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100이 되려면 책을 사서 보고 어디에 은둔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3일 동안 빌어가지고 문화로 들어가고 이래야 됐다고 쳐. 그때는 경쟁자가 10명이었어. 나와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근데 그중에 100이 넘는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10분의 1이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근데 지금은 100은 똑같거든요. 요구되는 수준이.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어디 누구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만 키면 나오니까 이 경쟁자가 1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됐다고 쳐요. 그럼 이 1만 명 중에 100만큼 한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똑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한 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고 안 하니까. 지금 본인 돈 들었어요. 부동산 이만큼 찾아보는데 구해줘을 부만 본 거 아니에요. 네. 돈 들이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레벨까지 올라온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내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강의 같은 거 듣는 이유가 본인이 내 강의 들으면 딱 그 생각 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겠다. 느낌이 빡 들 거야. 아마. 그렇게 레버리지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본인이. 이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인이 질문한 거는 제가 답을 다 했고 나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에서 크고 어렵게 자랐잖아. 본인의 20대가 다 고생으로 다 날아갔잖아. 그 아버지가 진 빚 갚다가 목 다쳐가지고 1년 동안 일도 못했다며. 그거가 아쉽지 않아요? 이제는 아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많이 그랬는데 계속 안 좋게 혼자 스스로를 존먹는다고 해야 돼. 계속 그 원망하면서 살다 보니까 괜히 좋았을 때도 안 좋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이뤘음에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절 계속 꾹꾹 누르는 거예요. 너무 위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만족감도 없고 계속 쪼이기만 하니까 이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본인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가 사연에다가도 동상만 가지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꼴대는 왼쪽인데 너무 오른쪽으로만 달리고 있는 건 아니지. 저는 잘 모른다라는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이 마음이 좀 베이스인 것 같아.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어려움은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찾아봐.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나랑 전화통화하고 그 힘들었던 게 사라졌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잖아요. 이제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야. 복귀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뚜기님이 행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뚜기님이 무슨 행동했죠? 사연 쓰고 찾아보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게 된 거잖아.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내가 오뚜기님이 겪었던 어려움을 내가 다 겪었어. 이게 맞나? 이 아파트 사는 게 맞나? 저게 맞나? 사보고 샀다가 망하고 아 이거 잘못 샀다 이거 이때 이거 말고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차곡차곡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온 거잖아. 지난 10년 동안 그런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게 10년을 땡긴 거야.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 본인이 뭔가 막히면 혼자 헤매지 말고 누군가 물어볼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도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첫 번째 감사해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싫다. 그러면 돈을 내면 돼요. 오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감사해하지도 않고 돈을 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본인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 거야.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속 참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본인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우리 오뚜기님을 책임질 수도 없어. 내가 우리 오뚜기님한테 갑자기 이제부터 너는 나랑 오염재다. 해가지고 한 달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이걸 못해 나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인생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거야. 오뚜기님한테. 할머니가 이거 핸드폰을 보실 수 있나? 아니요. 그럼 본인이 할머니 만나서 영상 보여드릴 수 있나? 낙관치러워서 핸드 것 같습니다. 후회한다.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한마디 해봐요. 후회 나중에. 형 말은 들어라.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저한테 항상 못해 주셔서 미안해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저는 할머니한테 잘하면서 돈보다 더 큰 거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못하기 싫어요. 아니에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할머니한테 이거 꼭 보여드려야 돼. 나중에. 왜냐하면 본인이 할머니 보고도 이런 말을 못할 거잖아. 그래도 해야지. 표현을 한 번. 안녕하세요. 오뚜기님. 안녕하세요. 네. 정읍 분이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방주랑 비슷합니다. 그래요. 저희 시댁이 정읍이에요. 정읍분들은 되게 또 좋으시거든. 지금 사연 보니까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지지이 궁상 떠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댓글 못 보고 있죠? 난리 났어. 댓글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너무 멋있다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곧 지나면 우리 여기 테이블에 같이 앉을 것 같대.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이렇게 오뚜기님 보면서 배운 점도 많았어요. 저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낄 수가 있지? 그리고 저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달을 수가 있지? 물론 이걸 너무 빨리 알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오뚜기님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면 울어도 돼. 억지로 막 웃을 필요 없어요. 눈물 나면 우는 거지. 뭐 억지로 막 웃지 않아도 괜찮아. 울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너 나이에님이 작가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단지 명 알려줄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하죠? 좋아요. 오늘 진짜 맛있는 거 하나 먹어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스스로를 위해서 한턱 쏴. 그렇죠? 형이 닭 한 마리 보내줄게. 형이 보내준대. 나이에님이 닭 한 마리 보내준대요. 맛있게 먹고 맥주도 한 잔 하고 즐기세요. 알겠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는데 너무 그래요. 하세요. 서울에서 제가 너무 고슴도치같이 까칠하게 살다가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월부TV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나이님이나 코코님이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베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 바로 또 아까 너나이님께서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또 감사 표현을 해주는 형들과 그런 생각을 해주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또기님. 고뇨대입니다. 잘하시고 계신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끊을게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치킨하고 단지면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나 이거 구해지 얼마하다. 거둘라고 했어 이거. 아유 왜 그래. 에이 백만장장. 꼭 사연자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영상 너무 좋았다. 이거 꼭 내 주변에 내 친구 아니면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아니면 누구 사촌 이렇게 다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께 공유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갔습니다. 그 옛날에 나도 좀 안쓰러워. 나는 일주일 내내 못 봤어요. 애를 같이 찍은 사진도 한 세 장밖에 없어.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50만원 100만원 들이벌면 어때요. 애들이 아빠가 50만원 100만원 더 버니까 더 좋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저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매일 새벽까지 뽀잡을 때는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4개요? 네. 제 삶의 전부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3, 4시간만 잤습니다. 회사 퇴근 후 사무실 청소 의료 딜리버리 자판기 운영까지 어느덧 5년이 흘러 지금의 월급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너 그러다 고생 많았던 인생 훅 간다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제 삶의 이유고 제 빚인 가족들에게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이자 가장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실 저는 학생 때부터 축구 유망주 선수였어요. 하지만 축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 가난한 집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먹고 자는 걸 해결해준다는 감독님의 학교의 뒷배 없이 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숙소에서 오후 운동을 하는데 누가 절 찾아오더라구요. 사채를 쓴 아버지를 찾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제가 갚기엔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집은 초토화되어 있고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꿈을 내 손으로 포기하던 날 너무나 비참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20살부터 5년 동안 오로지 빚만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이자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더군요. 5년 동안 일고 온 모든 것들을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으로 드디어 빚으로 가득했던 지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손을 건네줄 사람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다 생각했어요. 숙맥이었던 저는 지금의 배우자에게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밥 한번 먹자 이 데이트를 신청을 했고 28살에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 6살 4살 귀여운 아들 둘과 함께입니다. 20살 축구부에서 짐싸고 나오는 그날부터 빚을 다 갚았던 순간까지 빚을 잃었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아이들은 저에게 빚이 되어주었고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난을 끊으려면 한세드는 죽어라 고생해야 한다. 그것을 아내나 아들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나도 일을 하겠다 돕겠다 말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 곁에 한 명이라도 있어줬으면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제 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인천에 자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리는 것이 목표인데요.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야 될지 매도하고 월세를 살면서 좀 더 좋은 집에 투자를 할지 자가는 유지를 하고 추가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2주택으로 가야 할지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요. 평일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의 안 자는 거예요. 씻고 뭐하고 거의 잠을 안 주무시는 건데 거기다 일요일은 새벽 부엌하고 아이들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또 이게 또 저녁에도 부엌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의 일상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돈 모은 데 축적을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실거주 아파트는 5억 5천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담보대출이 2억 8천 정도 현금은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월소득은 지금 외보리인데 생산직으로 또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퇴근 후에 계속해서 포잡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월소득은 858만 원까지 만들어 두셨고 여기에 이제 대출 2억 8천에 대한 대출이자가 120만 원 정도 나가시고요. 보험료가 60만 원 정도 나가고 생활화한 데 쓰시는 돈은 한 2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목소리가 이렇게 또 어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와 어떻게 포잡을 오늘은 오늘은 지금 저녁에 20분 시간 괜찮아요? 지금 하다가 잠깐 다 멈춰놓고 어머나 목소리는 되게 학생 같으신데 너연아이님이랑 또 이야기 해보시면서 또 같이 그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5년이고 올해가 6년 차예요. 6년 차예요? 육체적으로 힘드신 거 말고 다른 게 힘드신 거 있어요 혹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와이프가 숙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미안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의 제가 시간이 퇴근을 하고 아이들 위해서 저녁을 제가 항상 해주거든요. 그 시간밖에 이제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저랑 거리감이 더 생길까봐 그거 두 개 걱정 말고는 그래도 매일 보기는 해요? 한 40분 정도 봐요. 아니 나는 우리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난 아예 못 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고주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 담보대출이 좀 껴있죠? 네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부동산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코인이나 다른 대체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본인은 일단 부동산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택자분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경매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 할 수도 있고 빌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면서 풀리는 거 두 번째가 이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거를 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실근집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해나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뭐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길래 별똥별님이 부동산 공부나 부동산을 좀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저거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각각의 장단점과 그리고 각각의 방법에 어울리는 상황들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좀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 별똥별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답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좋은 집으로 갈아탄다.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죠. 지금 사시는 곳이 대충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딘지? 인천의 미추홀구의 도화동이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이 인천에서 좀 어때요? 중급지 정도? 근데 또 본인이 거기서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상이라고 보면 돼요. 인천에서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제가 최근 실거래나 매도가격 같은 거 찾아보니까 5억 초중반 정도면 매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같은 전용 8사 기준으로 5억을 넘는 아파트가 인천에서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용연 하객지구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대규모로 택지 개발하는 거니까. 그죠? 거기. 그 다음에 멀리는 당연히 송도, 청라 있고요. 검단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부평의 청천동 쪽에 새 아파트 들어오는데. 네네네. 솔직히 플랜이 두 가지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중에서 조금 더 대출 양을 늘려서 가는 것과 또한은 실거주를 내려놓고 광명이나 서울 쪽 임장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임장도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토요일은 제가 일을 조금 빨리 끝내고 10시 정도에 임장을 가요. 밤이요? 네. 밤 10시? 네. 제 금액대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갭투자 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평일에 추려놓고 제가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한 데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근처 키즈카페에다가 이제 와이프랑 애들을 잠깐 놓고 부동산을 예약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야? 거의 옛날에 나 완전 미쳤을 때 한 그런 행동이라고 맞아요. 결과가 그거잖아요. 아까 말한 내가 송도나 청라 같은 데로 이사 갈까 아니면 월세로 가면서 집을 하나 사놓을까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거지 유지하면서 추가로 투자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옵션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분양권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분양권이요? 어디 분양권이요? 택지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무피에서 마피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네. 용연아기기요? 네. 그쪽이에요. 아 그쪽이죠? 인천에서 계속 갈아타기 하려는 건 와이프랑 애들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월세를 조금 살고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수준이 제가 2인제한 것보다 본인이 공부하고 이해한 수준이 훨씬 높고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월세로 내려가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너나의 너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제가 저걸 한 거예요. 월세 살면서 좋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준비하고 행동을 해야 될 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뭐 하면 제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하라고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겪어야 되는 마음고생, 몸고생이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게 지금 본인이 해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죠? 솔직히 노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제는 좀 덤덤한데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들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장이 내 마음처럼 내가 산 집값이 내 마음처럼 막 잘 올라가고 이러면은 솔직히 힘든 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한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이제 별일이 다 생기거든. 역전세 맞죠? 임차인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돈 없어갖고 막 발 동동 구르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약간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달이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있죠, 월세로? 가족들이 이해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족들이 이제 한마디씩 해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월세 내면서 살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언제 괜찮아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큰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으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 어려움 없이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나도 그거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하지 말고 실거주집 유지하면서 투자 하나 정도 그리고 또 돈 모이면 상황 봐가지고 그 투자해놓은 집을 또 팔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 별똥별님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준비된 걸 내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세 살면서 투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전에 말했잖아요. 잘 되면 좋아요. 결과가 잘 되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힘든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투자해서 올라가면 사람들이 옆에서 야 너 잠 좀 자라 너 그러다가 죽는다. 나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밖에 안 잤거든 그때. 그런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때. 왜? 내가 막 부자가 되니까. 근데 그러다 중간중간에 위험한 일들이 몇 번 생겼거든요 제가. 저도 대출을 신용대출만 3억 이상 내가지고 막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막 밥도 안 먹고 막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들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면서 막 대출 내보고 남들한테 돈 빌려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도 되게 어렵고 고초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내가 힘든 거는 아니야.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 우리 애한테 옷 한 벌 못 사주고 그럴 때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 나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난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실은 여기 지금에 나오진 않았는데 주택을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넣은 게 있어요.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 대다섯 분들이 반대회의가 심하시잖아요. 그래서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게 역전세를 조금 세게 맞았었거든요. 위험할 때가 있었죠. 최근에 특히. 네. 그래서 진짜 난감하고 그래서 다행히 너나이님이 객 투자를 할 때 신용대출은 조금 신중하라고 하셔서 쓰면 안 돼요. 그거를 안 쓰고 있었다가 다행히 계속 그걸로 급하게 막았거든요. 경험도 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 서울에 투자를 하고 나는 월세로 산다. 이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긴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5년, 6년이 지나요. 그러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이걸 말할게요. 이제 이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때 지켜야 되는 게 대출 써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내 강의 들었다고 했죠? 네.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별똥별림 같은 사람들이 특히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핍 때문에. 이게 사람이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가 만든 거고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 과거의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결핍이나 극복 의지나 이런 게 강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본인의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누가 포잡을 뛰냐고. 누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냐고 6시부터. 그것도 몸을 쓰는 일을. 거의 없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극복 의지나 결핍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잘 될 때 무너져요. 잘 될 때 벌려요. 이게 눈에 보이면 더 못 참거든요. 이게 이게 돈 될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투자자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이미 투자를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한 번 파도가 오면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방송이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사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궁금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한 번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요. 잠실 아파트 15억 골랐어요. 바닥 대비. 근데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 사연자분 15억 있으면 일 다 그만두고 은퇴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꿈에 그리는 막 일을 그만둔다 이런 거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는 계속 해야 돼요. 여러 차례. 그러면서 스노우볼로 굴려 나가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거 하나가 돈이 될까 안 될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존 투자자들의 진짜 살아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별똥별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월세에 살면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조언을 투자하는 과정 중에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 임대료가 좀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를 하기에도 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이제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들이 여섯 살, 네 살? 네. 뭐 저는 하나만 있는데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오지락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별똥별님 듣기에 아 이거는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면 그냥 넘겨드려도 돼요. 어 그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핍에 대한 얘기 결핍이 지금 오늘날에 별똥별님 만든 거잖아요. 네. 그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 어려웠던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도 내가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치 않나? 난 그랬는데 네. 맞아요. 나는 임장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 매년 점점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마음은 네. 본인의 옛날 어려웠던 것들이 아 나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똥별님은 그거를 쉽게 말하면 연료로 태운 거지. 그게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변화가 된 거냐면 비로소 내가 돈도 벌고 우리 와이프를 아이들을 키우는데 맞벌이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내 집에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싶어. 그 시간들이 나쁜 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 나는 아버지 빚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축구도 포기해야 됐고 이런 생각을 이제는 이제 좀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 얘기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동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그리고 그 영상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한대요. 존재의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 내가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존재는 이런 거야. 헌신 나눔 이타심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부모가 부모로서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거 그리고 자식이 자식 그 자체로서 내 자식이니까 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이런 걸 말해. 존재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도 난 널 너무 사랑해. 네가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이 부분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네가 학교에서 뭐 20등 30등을 해도 나는 네가 사랑해. 너를 이거해. 존재의 가. 근데 소유의 가치는 뭐냐면 이런 거지. 나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싫어. 지금까지 뭐 했어? 나 결혼하는데 왜 못 도와줘? 그거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그 자체로서 그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부모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싫다고 판단하는 거야. 판단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해돼요? 네네. 그럼 잘 생각해봐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아이들한테 막 뭔가를 해줘. 막 뭘 남들이 남들은 예를 들어 나 요즘 그런 거 보이대? 길 가면 그 뭐야 그 뭐지? 애들 막 그 자동차 막 거기에 벤츠 BMW 박혀있는 거 그거 태우더라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는데 애들 막 그걸 해.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걸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진짜로 BMW 사달라고 하는데 못 사줘. 어? 근데 그 와중에 존재에 대한 존재의 가치 내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이다.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이다. 가 아니라 아들 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다가 그걸 못해줘. 그러면은 과연 나중에 어떨까?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해줘 봤거든 그렇게. 근데 우리 딸은 그런 거 몰라요. 나보고 출근하지 말라 그래. 같이 있고 싶다고. 지금은 나를 그렇게 존재의 가치로 존재라는 아빠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자기한테 큰 가치를 가진다고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아이들은 백지니까. 근데 내가 자꾸 행동을 그렇게 해. 아빠 돈 벌어서 너한테 대신 이거 사줄게. 근데 나 너하고 같이 시간 못 보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다.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뭘 돈 모으는데 집중을 해.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같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일단 본인이 진짜로 나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거에 변치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많이 표현하면 그러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굶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까 준비할 때는 한 개도 눈물이 안 나는데 별똥변님 보면서 옛날 나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쓴다고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비슷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고민들이랑 중간에 별똥변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가장 걱정되는 게 와이프 분의 독방 육아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과 시간 못 보내는 거였거든요. 네네. 별똥변님의 걱정은 누가예요? 아하 저기 주책받게 네. 아 죄송해요. 그리고 애들은 별똥변님 축구 잘하시잖아요. 축구 위망주. 애들은 아빠랑 축구를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남자애들이니까 축구 잘하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좋아하겠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빠가 축구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별똥변님 힘내세요. 눈물 닦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별똥변님 건강을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좋은 아빠들고 되게 되려면 일단은 건강을 어느 정도 잘 챙기고 아이가 필요할 때 정말 그 옆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별똥변님은 좀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을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아직 몰라. 아직은 버틸만 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오거든요. 40이 넘으면 정말 그때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줄이려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아이들 7살 5살이잖아요. 제가 투자 공부 시작할 때 9살 7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고2 중3이 됐어요. 9년 동안 저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또 은근히 집에 엄마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사춘기도 그렇고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되게 사회 좋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관심 가져줘도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뭔가를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충분히 너무 열심히 잘 살았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수면을 좀 더 취하시고 건강을 좀 더 지키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통화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하고 와이프가 불안해했거든요. 실시간 얘기로는 사람마다 삶의 노동에 총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 거를 대신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거든요. 와이프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와이프한테 방송 보고 있거든요. 나 아직 애들 애들한테 자기의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고 저희가 1년마다 인생 계획을 짜거든요. 와이프가 네네 대단하시네요. 너가 생각했던 40살의 꿈을 내가 꼭 이루어줄 거고 내가 너의 최고의 악세사리라 되주겠다고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아 정말 존경합니다. 볼떡 부인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일 빨리 끝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분 아이들과 또 좋은 시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